미국 경제 버팀목 고용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로 매달 냉각되고 있으나 아직은 선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은 3.5%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고 연방노동부가 7일 발표했습니다. 구직을 포기해 5만 7천명이 노동력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실업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선 26만 3천 개의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이는 8월에 일자리 증가폭 31만 5천 개에서 추가로 냉각된 겁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는 지난 7월 53만 7천명에서 8월에 31만 5천명으로 급감한데 이어 9월에 26만 3천명으로 추가 둔화돼 연속으로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 달 20만 내지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실업률 급등을 막거나 낮의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9월의 업종별 고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은 2만 2천명, 건축업에선 1만 9천명을 늘려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레저 호텔 식당업에서 가장 많은 8만 3천명을 늘렸습니다. 헬스케어에서 6만 명,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업에서 4만 6천명을 증원했습니다. 교육 1만 4천명, 정부업종에서 1만 3천명을 증가시켰습니다. 도매업에서는 1만 1천명을 늘린 데 비해 소매업종에선 1,100명을 줄여 대조를 보였습니다. 수송 저장과 재정활동에서 각 8천명씩 감원을 씁니다.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소매업종과 수송 저장업종에서 감원해 불경기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줬고 재정활동의 감원은 주택시장 냉각 여파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이 2천명 늘렸지만 주정부 1만 6천명, 로컬정부 1만 1천명을 줄여 합해서 2만 5천명이나 감소시켰습니다. 미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즉 시급은 9월 한 달 동안 0.3% 올라 전년에 비하면 5% 인상됐지만 소비자 물가가 8% 이상 올랐기 때문에 실질소득은 마이너스 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